1, 2, 3, 2, 3 2, 3, 4 미군 미군 잠깐 나와주십쇼 자 조사람 조치주무 비록 우리가 여러 각지에서 모여서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본 상대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전우다 저 비록 햄버거 성애자들에게 우리의 장을 뺏기게 둘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골 지켜라 보라 조골 지켜라 너희들 뒤에는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이 있다 마지막 뭐 하나 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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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내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미국 쪽 중대장은 약간 좀 지금 그 1940년도 오셨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현지세상에 많이 일어내셔요 약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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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공격이든 수비든 약탈자가 된다 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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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병 나와 2022년 6월 27일 코만더파크 소초 점심좋은 부흔 당기사랑이 제재한다 아픈사람 특이상 본인상 할말은 이제 저희팀은 이제 졸음을 쌓이 많죠 우리랑 낀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러셔야 할게 있어요 저희 졸음을 쌓은 팀이 경단팀에서 최고 개또라이 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전술도 개또라이고 아무튼 다 또라이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같이 또라이가 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방에 함추고 간 입체 함성 발사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뭘 시킬까 이제 무섭다 원호트볼 우왕! 역사는 승당에게 빼앗는다. 우리가 죽고 적들이 이기면 저들의 화력만이 유튜브에 박제된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우기가 뛰었음을 저들에게 전사의 목표를 앞두어줄만 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은 게임 뛰는 날 총탄이 빗받힌 날 전사하기 좋은 날이다. 우리 전사와 프리스코를 구현하는 소리다. 우리는 탄속의 사도이며 세상은 우리 총탄을 불태할 것이다. 우리 두발로 걷는 모든 적의 종말이며 쓰러진 적들의 종말이다. 우린 싸운다. 날 뛰어라. 세상의 끝까지 적들에게 충격을 충격을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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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저는 전쟁의 식단이다.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 교실 신사에 있는데 남자가 아 아 아 아 아 아 똥통에 이 이 김 김 김 나도 소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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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 아 Nem ils 모으야 삼성연습 한 번 하겠습니다 혹시 300포 오신분? 여기서 주눅 뜨면 안됩니다 바르타astes!!! 우리가! 여기서 막는다 hein! . . . . . . . . 안녕하세요 제구들 내가 원래 연설 스파르트 하려고 왔는데 뺏겼다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록 스파르트의 전사들이 되지 못하지만 적들을 무척 찢어맑일 수 있는 코만도파크의 전사가 되겠다 우리는 중화기가 있다 우리도 전투병이 있고 우리도 LMG가 있고 AT건도 있다 적들에게도 똑같다 그러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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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적들에겐 후퇴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후퇴는 없다 우리는 길판에서도 싸우고 실내에서도 싸우고 산에서도 싸울 것이다 도서커가 너희들을 부회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죽어서라도 그 자리를 사도하라 후 재구들 목소리가 낮다 재구들 이길 준비가 됐나 é십시오 우라 우라 음 음 이스 으 으 버리킬 수 없는 운명이 되어 mile 자본주의를 싫어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줘앗는 배심한 놈들이! 러시아스 기본간다 약간 hacerlo 전쟁에서 후퇴한 자들은 그저 허졌습니다. 우리들은 빛을 다시 못 보더라도 남적인 후손들은 사나는 것이다. 적들과 싸워 죽어서 귀신 혼백이 되어서라도 절대 후타지마요. 우리들은 사나다함 전쟁 전을과 함께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싸울 것이다. 전쟁에서 후퇴한 자들은 그저 허졌습니다. 대신자에 부가할 뿐이다. 전들이여 이제 일어나라. 폭풍을 켜서 적들에게 공포해 왔으사. 적들에게 지켜주기사. 적들에게 호텔을 불러라. 너희들에게 경제 제재의 고통을 전쟁에서 후퇴했다. 과연 연설이 너무 길었죠? 저는 짧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자들아 동지들이여! 오늘이 종전의 시작이다! 저 비록을 양끼 개XX들! 저 비록 당동안에서 한 명도 빠져볼지 말아야 한다! 배고픈 가필요는 개나 줘버려라! 너다 장려의 전쟁하라! 예! 동지들이 갈기갈기 찢겨주고도 우리의 위대한 집 번호가 이같아. 은설이 깨져. 미국 가족들은 아낌없이 보람해 줄 것이다! 오로지 미래한 코드가와 불군만의 생각해라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같은 팍을 위하여 순정법을 쩌대로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하여 단단히 준비하는 동시들 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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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